대비, 대장이, 짬박이, 꼬꾸마 야, 이 형제 예쁘게 생기네 어디 갔냐? 그 녀석만 중성한 데 가지고 어디 딴 데 갔나? 고매마 아이고, 우리 털복숭이 고생했나 너도 누가 널 버렸냐 싸우지 마라 이 새끼야, 대장아 너 대비한테 개기지 말라 그랬지? 이 새끼가 그냥 엄마한테 개기지 마 너 형제 어디 갔어? 예쁘게 생기네 아, 내 애기들을 다 어디 갔어? 대장 애기가 좋아한 데잖아 이 새끼는 그냥 아, 큰 애들은 건들지 말아야지 그니까 태비가 짝인가 해봐 고구마 엄마 너, 너 동생 어디 갔어 이 새끼야 이 새끼 또 하나 어디 갔어 대장아 대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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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애들은 어디 갔어? 여기 치치 안보이네 꼬맹아 고구마 많이도 먹어 뭐 먹고 또 먹고,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언제, 이 녀석들아 언제 나타나는 거야? 먹고 또 먹고, 먹고 또 먹고 고생아 고생아 오메